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난 1일부터 진행된 당원 투표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경선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 하나씩 넣어서 다자대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포함된 경우는 윤 후보가 36.3%로 이재명 후보가 31.2%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포함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30.1%, 홍 후보가 27.9%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후보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0.5%, 원 후보가 12.7%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유승민 후보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30.7%, 유승민 후보가 9.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양상은 올해 최근에 계속 지속되어오던 그런 양상 아니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상수에다 두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을 때 어떨지를 다 조사를 해본 거잖아요. 아까 윤석열 후보가 다소 높게 나온 거는 그 개사과 논란 이후로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다소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낮게 나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준비된 후보를 얘기를 했었지만 국민의힘 쭉 이어진 경선 토론을 볼 때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를 잘 보여주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차범위 내라는 전제를 깔고 언급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높다 낮다 표현보다는 그냥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여론조사 종류도 많고 또 차이가 매일 바뀌는 정도의 접전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앞선다 뒤처진다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39.6% 윤석열 후보가 36.2%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10.1% 원희룡 후보가 2.9%로 조사됐습니다. 홍 후보와 윤 후보가 박빙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다음 볼까요? 자 이 결과를 지지층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9.2% 홍준표 후보가 33.8%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또 48.5% 윤석열 후보는 10.8%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때문에 계속 홍준표 후보에 대한 역선택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 후보를 선택한 민주당 지지층들 이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같은 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보통 머리 한 번 더 써서 일부러 내가 이걸 생각해서 역선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지층한테 물어봤을 때겠죠. 지금 사실은 민주당 기존의 지지자들이 좀 민주당에 실망을 많이 했고 그만큼 좀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바로 넘어가느냐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두 사람 중에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을 찍겠다. 그런 어떤 선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사람이 워낙 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홍 후보 쪽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막상 본선에 가면 여야가 워낙 강하게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또 홍준표 후보한테 간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